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주장하는 바를 묻는데 일단 이게 내가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당일날 가장 빠르게 해설 강의를 하는 걸 내가 오랫동안 10년 이상 동안 해왔었는데 자 뭐 이것은 속도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제 충분히 수험생들이 어떠한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양상을 보였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문항별 정답률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내가 해설 강의를 한다면 그 다음날 내가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 6월 2일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그런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누적된 결과가 나온다면 살짝 달라질 수는 있으나 자 지금까지 내가 메가스터디에서 20년이 넘는 그런 경험칙으로 본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뭐 정답률이 83%니까 자 원래 이 2024 구간 그러니까 2024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입학 유형 구간이죠. 자 여기서 주장하는 바 그리고 요지 같은 경우는 선택지도 우리말로 주어지고 그리고 정답률도 대개는 다 75% 이상 뭐 80%를 넘나 드는 자 이러한 거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맞힌다고 생각하면 되고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실수를 해서라도. 자 일단 이제 주장하는 바를 묻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주제 뭐 제목도 있고 요지도 있는데 주장하는 바를 묻는다는 얘기는 주장하는 바가 이제 대개 직설적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자 주장하는 바가 뭘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뭐 일단 일단 가장 일차적으로 뭘로 나타나? 명령문으로 나타나겠죠. 하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합시다. 이렇게 명령이나 청우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네 상식선에서 고개가 그덕그덕이 져야 돼. 그리고 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 그쵸.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must나 have to, should나 ought to, 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긍정적 의미의 최상급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자 직설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이나 요약을 유도하는 연결사 뭐 therefore나 thus나 뭐 이런 거 뒤에 또 역접연결사 뒤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가보면 certain hindrance라는 데 hindrance라는 말은 hinder의 명사형이죠. 자 hinder라고 하면 이제 분명히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특정한 방해들인데 to multifaceted creative activity. 자 multifaceted 하게 되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멀티란 말은 항상 다수고 facet이란 말은 측면이나 국면이란 뜻이야. 페이스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면적인 이런 뜻이야. 자 다면적인 창의적 활동에 대해 특정한 방해들은 may lie. 아마도 놓여 있을 텐데 in premature specialization. 자 premature 하게 되면 mature라는 말이 성숙한인데 premature 하니까 조숙한이죠. 때이른 시기상조인 조숙한 때이른 시기상조인 시기상조로 뭔가 전문화되는 거. i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티너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자 내가 천일문을 통해서도 다 정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id asked. 일단은 레티너 표현이에요. 외울 필요 없고 즉 다시 말해서 라고 이제 환언을 나타낼 때 나오는 거야. 환언. 말은 또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만 바꿔서 그럴 때. 다시 말해 having to choose the direction of education. 교육의 방향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자 요렇게 or 다음에 투부장군사가 나오는 거 병렬구조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일찍 하나의 능력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때이른 전문화를 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렇지? 이런 다면적인 창의적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뭐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갑자기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바이올린을 전공시켜야 되겠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이강인 같은 축구선수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다른 또 다른 어떤 그에 못지않은 잠재력 개발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however 그러나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역점연결서가 등장해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혹은 세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역점연결서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처음 부분은 인트로, 도입부였던 것이고 진짜 이제 타픽 센텐스에 해당되는 게 나올 가능성이 90%가 넘어가죠. 10중 8고요. 가보면 development of creative ability in one domain 하나의 영역에서의 창의적 능력의 개발은 may enhance effectiveness in other domains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향상시켜 줄 수 있어요. 어떤 영역? require similar skills. 그치? 유사한 그런 스킬을 요구하는 그리고 flexible switching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ity 자 그러한 일반적인 것과 특정한 것 사이에 유연하게 전환을 하는 게 is helpful to productivity in many domains 많은 영역들에서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초기에 특기 적성을 살려서 이 부분을 선택과 집중해서 잘 개발을 하고 그런데 어느 한 분야의 특정성에 있어서의 발달된 능력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서 그런 걸 경험을, 학습 경험, 훈련 경험을 전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특정 영역에서의 뭔가 능력을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게 다른 데 있어서도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려면 집중적 투자 아니고 창의적 인재기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해야 된다. 뭐 이제 장려해야 된다는 당연성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두 번째 문장에서 역자변결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건 분명히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번을 답으로 확정짓기 위해선 글의 흐름이 뒤바뀌는 역자변결사가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결론이나 요약을 유도하는 연결사 속에서 어떤 당연성이 등장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쭉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요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꼼꼼히 해석하지 말고 훑기만 하면 되는데 자, should라는 그런 조동사 표현에다가 therefore라는 연결사까지 사용을 해서 결론 문장이 좀 긴데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topic sentence가 잡히고 있죠. 그쵸? 그 뭐냐, what should there for be optimal? optimal이란 말이 뭐야? 최적의 그런 뜻이에요. 가장 적합한 for the development of cross-domain creativity, cross란 말이 이제 가로지른다는 얘기니까 영역 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창의성의 개발을 위해 가장 최적화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얘기에요. 뭐냐면 support를 해주는 거야. 1차적으로 support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support 해주는 건데 in taking up, take up이란 말은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시작하다, 착수하다. 그러니까 start.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그러한 도전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 젊은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coupling it. 자, 이 특정을 익히는 건 바로 이러한 지원이죠. 지원입니다. 그러한 지원을 격려하고 결합시키는 거야. 커플시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병렬 구조가 되고 있는 건 자, 이거죠. 그러니까 영역을 넘나드는 창의성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을 위해서 그러므로 최적화되어져야만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젊은이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창의적 도전을 착수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러한 지원과 더불어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격려를 해 주는 거냐면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자, 그러한 특정 영역에서 얻어진 지식과 스킬을 in other domains, disciplines and tasks 자, 다른 영역, 또 다른 학문 분야, 그리고 다른 과업 이런 것에다가 투입할 수 있게,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영역을 너무나 드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해 주는 것과 이런 지원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했어요?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기 적성을 살려서 뭔가 잘 하게끔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른 분야,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나 다른 과업의 과제에 잘 적용시킬 수 있게끔 격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과 격려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렇게 4번이 답이라는 걸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however, do it 부분만 갖고도 나올 수가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therefore라는 인과관계 그리고 should, 해야만 한다는 명확한 당위성이 나타나주는 이런 문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해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어에 대해서 비동세의 보호로 병렬구조가 되는 게 이렇게 병렬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고 여기서 it 가르치는 게 support예요. 알겠지?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격려와 결합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됐지? optimal이란 단어 몰랐다 한다면 정확하게 잘 알아두어야 돼요. 최적의 이렇게 되는 거고 optimal이란 단어에다가 형용사, 접미사 빼고 I, G, E를 붙여서 써놓으세요. 어, 그럼 이제 항상 이거 타동세를 만들지. 그래서 optimize 하면 최적화하다. 뭔가를 가장 적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요. 이해 됐지? 자, 중간에 안 읽은 부분 excessive specificity. 그러니까 뭔가 과도한 특정성은 specific이란 말이 이제 특정한, 세부적인 이런 뜻이니까 과도한 특정성은 may result in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domain being underestimated. 자, 외부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외부 영역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being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되고 또 이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leads to fixedness of thinking. 사고의 고정성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너무 많이 제의되죠? 자, 지금 이제 인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어, 이거 동명서의 의미사항이 주어 이거 동명서, 이렇게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세부적인 영역에만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그 영역,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그러한 영역 이외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이제 뭐에요? 과소평가, 무시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용 가능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의 고정성 그 선택된 분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excessive generality 과도한 일반성, 그냥 이것저것 다 찝적돼 보는 건 causes chaos, 혼란스러운 거죠. 자, 이것저것 내가 다 해봤는데 대체 내가 뭘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모호함 그리고 shallowness shallow란 말은 deep의 반대말입니다. 뭔가 이것저것 다 찝적돼 보기는 했는데 깊이가 없는 거죠. 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기만 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both tendencies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어느 한 분야에만 특정한 능력만 개발을 해서 나머지는 그냥 개무시하고 또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특히 잘하는 것은 없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경향성은 pose a threat to the transfer of knowledge 지식과 스킬의 전의 transfer란 말은 전의가 되는 거야. 옮겨가는 거죠. 지식과 스킬의 전의 영역 간의 지식과 스킬의 전의에 대해서 위협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잘 개발을 하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길러진 경험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이외에 처음으로 접한 외국어가 아마 영어에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 봤죠? 그런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물론 이제 제휴학을 학교에서 중국어 뭐 일본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다른 여타 언어를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렇게 영어라는 외국어에서 성공한 학습 경험을 transfer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는 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게 알겠죠? 자 좀 자세하게 영어적인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답 찾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discipline이라는 말을 빨리 정리 좀 하고 갑시다. discipline. discipline 하면 1. 훈육. 훈련. 이런 뜻이에요. 훈육이나 훈련. 자 그런 훈육이나 훈련. 훈육이나 훈련으로부터 2. 수련법. 뭔가에 대해서 특정한 것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 이제 책에 받으면 수련법이 되고 수련법 알겠죠? 수련하는 방법이라고. 그럼 세 번째가 그래서 학문 분야란까지 분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학문 분야. 그런 수련법이 정말 학문적으로 체계화되면. 그리고 4. self-control. 자제심 이런 뜻까지 가죠. 원래 훈련, 단련, 훈육이에요. 훈련, 단련, 훈육. 그래서 그것이 체계화되면 수련법, 훈련법이 되는 거고 그게 더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되면 학문 분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와는 별개의 뜻으로 discipline이란 말은 자제심 이런 뜻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이제 학문 분야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학문 분야란 뜻이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tam potrzeb하게 해. 1. 연기